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 정말 이럴래 너? 너 정말 이럴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2의 국정농단은 여전히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린공감TV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지난 1월 8일 단독특종 제2국정농단 엑스포 일부로 진 거야. 사우디권 내손에 있다라는 보도를 시작으로 1월 15일 김수식 집무실에서 발견된 약 1경 3천조 장고증명서 그리고 1월 22일 이 세상은 금수대도술에 지배되어 있다. 1월 29일 김건희 친구 충격쟁보 줄리앙투아네트 2월 5일 충격, 내가 그린벨트 해제했다. 윤 대통령 장모에게 약속한 700억과 3천억 대방마술 3월 4일 김건희, 김수식 서로 카톡 주고받았다를 보도하며 현재까지 총 6화에 걸쳐서 제2국정농단 시리즈를 특정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충식,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원수 씨의 오랜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는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정관계 사람들을 만나 각종 이권을 두고 은밀히 모유하기도 하고 사우디 개발 사업권을 놓고는 국내 기업들을 연결해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의 사우디 브로커로 활동하는 박관중이라는 사람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탐사자로 오는 이러한 여러 정황증거들을 포착해 3G로 보도했고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보도를 통해 김추수 씨가 여전히 용산과 연결되어 있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취재정보원들의 녹취를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총 6화에 걸친 단독특종 국정농단 시리즈 보도는 김충식 씨를 비롯해 등장인물말도 수십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물들 중에 저희 탐사전을 온 취재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유일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미래 비례대표 순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한 것으로 알려진 윤회권 중에 찐윤회권으로 불리는 이철규 위원입니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흔들었던 위원이었고 용산과 직통 핫라인을 통해 국민의힘 당문을 시시각각 보고하고 있는 실세 중에 실세이기도 합니다. 탐사전을 오는 보도를 통해 김충식 씨가 도자기 등을 선물한 사람들 명단을 발표하며 김충식 씨 집무실에서 발견한 이 도자기 국민의힘 이철규라고 적혀있는 도자기의 실체를 직접 이철규 위원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화드렸던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 송파문화원장을 지내셨던 김충식이란 분께서 위원님하고 친하다고 하시면서 위원님이 사무총장 하실 때 이렇게 둥그런 접시 모양의 축하의 글을 적어서 보내주신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 잠깐만요. 김충식 씨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송파문화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저는 김충식을 기억나는 김충식이 없어요. 송파에 아 없어요? 혹시 나라사랑 무궁화 봉사회라고 모르세요? 몰라요. 나라사랑 뭐라고요? 나라사랑 무궁화 봉사회 저는 그런 사람을 아는 분이 없고요. 제가 모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이 최은순 씨하고도 관계가 좀 깊으신 분이시거든요. 최은순 씨는 누구예요? 대통령님 장모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최은순 님이에요? 나는 그런데 최은순 님을 장모님을 뵙거나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김충식을 이철규 위원은 김충식 씨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탐사전원원은 편집 없이 그대로 일체규 위원의 반론을 보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규 위원은 저희 탐사전원원을 고소한 겁니다. 지난 3월 21일 목요일 저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팀을 조사하는 곳이 바로 여기 경기지방북부경찰청입니다. 통상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하 경찰서에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사건을 경기북부청이란 상급기관 그것도 부서가 반부패수사대에서 했다라는 점입니다. 언론사의 보도가 취재 대상에게 명예훼손에 이른다고 판단되면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언중이란 기관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그것도 가장 윤회권으로 불리는 실세 중에 실세가 언론사를 상대로 무작정 고소부터 한 것이고 하물며 수사기관이 경기북부청 반부패수사팀이라는 점은 혹시 이철기 의원이 경찰 고위직 출신이기 때문이 아닌지 합리적 의구시움이 들 수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이철기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 청장을 역임했고 정보과에서 잔뼈가 굵은 경찰 정보통으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만일 이런 이유로 경기북부청에서 수사를 한 것이라면 아마 저희 취재팀은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당연히 기소를 할 것이고 이 사건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제는 이철기 의원이 저와 저희 취재기자들을 고소하면서 자신은 김충실 씨를 모른다며 김충실 씨도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는 의아했습니다. 과연 정말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일까 그래서 김충실 씨를 고소까지 한 걸까 저는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받으며 김충실 씨가 피고소인 자격으로 저보다 먼저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수사관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실을 경찰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예예 그 저기 용산에서 예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 시끄러우니까 용산에서 그 쇼를 그렇다 어떤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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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들은 녹취의 주인공은 김충실 씨의 집사로 불리는 정모 씨입니다. 정 씨의 말에 의하면 용산과 김충실 씨가 쇼를 한다는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씨는 저희 탐사전원원 취재팀을 더 탐사와 혼동해 말을 하지만 이미 김충실 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왔고 저희 탐사전원원 취재팀을 다 잡아 넣으라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철규 의원 김충실 씨 그리고 용산까지 서로 짜고 경찰을 이용해 취재팀을 기소하기 위해 쇼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정말로 소름돋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해당 녹취 전부에 대한 온보는 만일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할 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녹취뿐만 아니라 저희 취재팀은 다른 증거들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립니다. 자 정리하자면 현재 탐사전원원의 제2국정농단 시리즈 특정 보도로 인해 용산과 김충실 씨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일단 저희 취재팀을 고소하고 그리고 김충실 씨는 시끄러운 것이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어디론가 피해 있으라는 모종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김충실 씨 그가 어디로 피신한다는 걸까요?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지난 3월 4일 제2국정농단 시리즈 특정 보도 6화 보도를 하고 나서 3월 7일 양평에 있는 김충실 씨의 명인샘 갤러리를 찾아갔습니다. 김충실 씨의 갤러리에는 3월 20일까지 이민준비 소장전을 연다며 세일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즉 겉으로 보면 김충실 씨가 이민을 가는 걸로 보입니다. 김충실 씨는 이민을 준비하기 위해 갤러리 내에 있는 문화재 및 그림 등을 세일 판매하겠다며 현수막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재팀이 멀리서 확인해 본 결과 김충실 씨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 무언가 짐을 한가득 싣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내부로 들어가 김충실 씨에게 정말로 이민을 가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김충실 씨의 갤러리 내에서 정신없으시겠는데요? 그렇지 많이. 지금의 상상으로 가다나가 다시 오시는 거죠, 금방? 어디로 가세요? 서울로.. 이민 가신다면서요. 아니 가서 한바퀴 돌고 자리를 그쪽에다 잡아. 이민에 한바퀴 들고 오셔서 연세대 쪽으로 가시는 거라고? 戰時UNKNOWN 암탄에 다시 돌아가셨어요? 김추시 씨와 그를 돌봐주는 또 다른 내연녀의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가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고 연세대 쪽 연희동으로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김추시 씨는 자신의 아이들이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어서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귀국해서 연희동 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이 다 미국에도 있고 또 저기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이렇게 호주에도 있고 연희동, 김추시 씨는 연희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희 열린공암TV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진 씨의 저택을 대당동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명옥 씨가 구임해 주었다라는 특정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설마 김추시 씨가 그 윤기진 씨의 저택으로 이사를 가는 걸까? 그 진실은 곧 밝혀지게 됩니다. 자, 김추시 씨는 탐사전원원의 제2국정농단 취재로 인해 골치가 아프게 됐고 용산에서 당분간 시끄러운 것이 잠잠해질 때까지 피해 있으라는 것이 김 씨의 집사로 알려진 정모 씨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탐사전원원은 지난 특정 보도를 통해 사우디 왕과 지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박관중이라는 사람을 집중 조명한 바 있습니다. 박관중 씨는 자신을 취재하는 저희 탐사전원원 추재기자를 자신은 박관중이 아니라고 하면서 폭행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취재기자는 박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결국 그가 검찰로 송치가 됐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박관중 씨는 도대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탐사전원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수 씨가 도촌동 장고증명서 위조건으로 1년간 실형을 선고받고 동북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나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출입하고 있어서 실제 구치소에서 있는 시간보다 병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 보도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동북구치소 언론공보 담당도 최은수 씨의 병원 출입 여부를 개인정보를 들어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해 오기도 했었는데 저희 취재팀은 매우 유의미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동북구치소 면회를 위한 대기장소입니다. 여기 서 있는 바로 이 사람. 얼굴이 안 보이는데요. 바로 이 사람. 최은수 씨의 큰아들 김진우 씨입니다. 즉 김건희 씨가 가장 무서워한다는 오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자 쓴 사람 보이시죠? 바로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않습니까? 지난 국정농단 시리즈 보도 당시 자신은 박관중이 아니라면서 저희 취재기자를 폭행했던 바로 이 사람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저는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만일 박관중 씨가 맞다면 왜 이 사람은 최은수 씨를 면회하려고 하는 걸까요? 문제는 취재팀이 취재한 바로는 보시는 영상처럼 동북구치소를 빠져나가는 차량이 경찰 병원으로 향했고 최은수 씨가 거의 매일 병원을 들락거린다라는 첩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 씨와 매우 가까운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고 회의랑인도 차라리 편한 데가 미시지 그럼 회의 안 빠져나 그 정도는? 네. 병원에는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아 병원에는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병원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계속 다 해 아들하고 저기로 했는데 이분은 안 시킨가? 이분은 안 해요. 그날은 병원들이 다 퇴출하다가 그래서 아들이랑 면회는 그냥 쪼금 밖에 못하고 그냥 병원만 왔다 갔다 하는가 보네 그 딸도 거기 최은수 씨는 병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면회도 자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팀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 재수자는 한 달에 4번 즉 주 1회 면회가 가능한 것이 규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은수 씨는 거의 매일 주 4회 정도 면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추수 씨는 이민을 가는 것처럼 위장해 자신 갤러리 소장품들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바퀴 돌고 시끄러운 것이 잠잠해지면 연희동으로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김추수 씨는 탐사자로운 취재팀을 잡아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집사 정모 씨는 김 씨가 용산과 짜고 치며 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과 용산 그리고 김추수 씨와 김건희 씨 이들이 무엇을 하든 저희 열린감TV 탐사자로운은 절대 굴하지 않고 권력을 이용해 이권을 챙기려 하는 이들의 민낯을 낱낱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온몸이 가루가 되어도 충실히 보도해 가겠습니다. 5년짜리 권력이 겁도 없이 비선실세가 또다시 권력을 뒷배삼아 더 이상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도록 언론으로서 감시의 눈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권력은 한시적이지만 진실을 밝히는 시간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테를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이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